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종운동 측에서 베이징시 궤도교통지휘센터를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운동 측에서 리설준 유호사와 함께 20일 오후 베이징시 궤도교통지휘센터를 돌아보셨습니다. 최룡혜 동지, 박봉주 동지, 리수영 동지, 김영철 동지, 박태성 동지, 리용호 동지, 노광철 동지를 비롯한 간부들과 실무일꾼들이 수행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주황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주황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왕헌영 동지와 중국공산당 주황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베이징시당 위원회 서기인 최기 동지, 중국공산당 주황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 동지, 베이징시 시의장 진길령 동지,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 동지가 함께 참관했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를 베이징시 궤도교통지휘센터 주임 전명희 동지를 비롯한 센터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베이징시 궤도교통지휘센터에서는 베이징시의 지하철도 로선들과 궤도전차로선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와 지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께 베이징시 궤도교통지휘센터 주임은 중국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센터가 걸어온 발전 로정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센터 주임의 해소를 주의깊게 들으시며 베이징시 지하철도 건설육사 전시장과 지하철도 사령지휘센터, 자동표 판매 및 검표체계 감시센터를 돌아보시면서 베이징시의 지하철도 운영 실태와 발전 전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의하셨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베이징시 궤도교통지휘센터의 자동화 수준이 높고 통합조정체계가 훌륭히 구축된 데에 대하여 경탄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센터가 앞으로 세계적인 교통지휘센터로 더욱 비약하며 더 큰 전진을 이룩하기를 추구하시었습니다.